뿅! 티켓 아까 칠드로로에서 민더혁 씨를 위해 준비한 겁니다. 자, 이 보호팔찌에 버튼을 누르면 인근 경찰서와 매튜 회장님께 직통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어, 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바로 매튜 회장님하고 연결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음, 그렇죠. 그럼 얼마나 선행이 좋은지 한번 확인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하상재! 귀가 닫아, 귀가 닫아. 귀가 닫아. 귀가 닫아. 아! 아! 귀가 닫아. 귀가 닫아. 귀가 닫아. 귀가 닫아. 귀가 닫아. 귀가 닫아. 야, 이거 너무 느린 거 아닌가요? 이래가지고 과연 심근성한테서 나를 지켜주실 수가 있을까요? 어? 너무 느리지. 그걸 둘이 한번 꾹 참고 기다려보는 거야. 나 미치겠다. 10분 경과. 뭐야? 어? 회장님! 아빠 늦었네. 아, 세호가. 괜찮아? 안 괜찮아. 아니, 이렇게 느긋하게 10분 만에 출동을 해버리면 나는 이미 죽었지. 형, 저거 봐봐요. 저, 저, CCTV. 난 저기 너무 불안해. 혹시라도 심준석이가 저거 해킹이라도 해가지고 나 지켜보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나는 너무 무섭다니까요, 심준석이가? 아, 저, 저, CCTV 당장 치우세요. CCTV가 왜 이렇게 말아요? 뭐요? CCTV 치우라잖아. 나 이것도 너무 꺼림질해. 나 못하겠어. 해킹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빨리 좀 치워주세요. 진짜 무섭다니까요. 아, 예. 빨리 빨리 좀 치워주세요. 네, 네.